이따가 잠깐만 아 귀여워 캠핑장 가는 길에 통닭집 유명한 데 있다 해가지고 포장해서 가려고 왔어요 여기가 삼대천왕에 나온 통닭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반대로 앉아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앉아야 멀미를 하지 않을까 멀미를 안 하지 않을까 앉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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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우리 어디로 왔지 어디로 왔더라 아 우리 삥 돌아갔네 완전 삥 돌아왔어 저 주차 한지에서 몇 발자국만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치킨집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한 바퀴 삥들었다 우리 캠핑장 뒤편으로 가면 이건 숯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책길이 그래서 거기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숯길인 줄 알았는데 숯길이 아닌가봐요 다 막혀있네 이게 혼자 자란건가 풀들이 여기 못가겠는데 강아 안되겠다 돌아와 와 나무술 푸릅푸릅해 여기 사이트가 약간 계단식이라 저기를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강의를 안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숯길이 있다고 하길래 숯길 산책하면 딱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숯길이 없어 아무래도 저쪽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강의가 안 보여 하얘가지고 어디있지? 응 가자 깐쎄 아이고 으으으음 와 아 힘들어 아니 여기가 문인지 어떻게 안 온 거야? 어? 올려줘? 음... 그쪽 열어 나오세요 앉아 있어 개별 화장실이랑 개수대, 전자렌지, 선풍기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진짜 전남, 전북 쪽은 돌풍이 16, 17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캠핑을 못 갈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충남 부여거든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돌풍이 한 12에서 13 정도 돼가지고 그냥 여기 갔어요 큰 텐트 가지고 오면 바람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데카트론 2초 텐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낭이는 껌먹느라 정신이 없어요 껌먹느라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껌먹고 엎드려가지고 사색에 잠겨있어 아 낭이야 끝!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강희 뒤에 보이세요? 나와있어 강아! 돌 Physically 심지어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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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Abend의 솔란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wz ANA르Tra Hi H Y 엣 낭현 야기 들어가 거야? 여기?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가지 마. 일로와. 됐어? 아직 안 폈어. 맘마. 다 피고 해줄게. 일로와. 아이, 이뻐. 햇빛 뚫고 좋네. 좋지? 아이, 좋다. 지금 바람이 좀 심한데 일단 6시부터 괜찮아진다고 했었거든요, 어플에서. 어, 아닌가? 6시에 돌풍이 10이다. 강아, 안 힘들어? 왜 자꾸 나가네? 집에 가. 나한테 올 거야, 이쁜여. 밥 먹고 잘 거야? 밥 먹고 잘 거야? 밥 먹고 잘 거야? 자꾸 나가는 거야? ... 양념치즈 양념치즈 재기 고추 기름 육수 지구없이 가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와아 밖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여기 안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 먼저 먹어 볼게요 블로그 후기 볼 때 튀김옷이 바삭이 아니라 파삭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식었는데 이렇게 바삭 거리지 맛있어 소스 찍어서 먹어볼게요 맛있어 근데 캠핑하면서 치킨 처음 먹는 것 같아 짜잔 치킨옷 치킨옷 맛있어 따뜻한 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무도 직접 담그신 건가? 무 크기가 다 달라요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추워가지고 문 닫아놨어요 아까 산책하다 더워서 위에 옷을 벗었었거든요 근데 차에 있어가지고 가지러 가기 귀찮아 근데 이거 문 닫고 마카롱 틀고 있으니까 너무 따뜻해요 너무 좋아 저는 소짜리 시켰거든요 소짜리가 11,000원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짜리 시켰는데 제 aquela 여기 아래가 엄청 큰 구움이 생겨가지고 이게 산모양 같아 신기하네 여기 노을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저 거대한 구름이 생겨가지고 지금 해가 안 보여 아 지금 노을이 오믓 어휴 주워 청기장판 틀어놨더니 너무 따뜻하고 좋다 지금 강희랑 같이 누워서 자고 싶거든요 저도 지금 건들면 화낼 거 같아 너무 편하고 귀엽게 자고 있어 제가 좀 옮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편하게 자고 있다 너무 귀엽다 아이고 귀여워라 어? 강아지 눈 떴어? 아 귀여운 강아지 눈 뜬 거야? 아 귀여운 강아지 눈 뜬 거야? 아이고 잠깐만 이쁘게 다시 이렇게 하자 어째쩌쩌쩌 성공 강의 차 그럼 저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 끄면 암막 텐트라 진짜 까매져요 하나 둘 셋 너 아이 강아지 기분 좋아 강아지 위에 펼뜬 것 봐 누나만 듣고 있는 거야? 위에 펼뜬 것 봐 응? 네네네 빨리 먹었땅? 누워있다 보니까 강의 약시간이에요 가나? 가나? 아니, 약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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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나? 여러분 여기가 매점이 24시간 무인 매점이거든요 그래서 빼빼로랑 사과주스 이따가 강의 자면 밖에 나가서 여기 야경이 진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경 보면서 좀 따뜻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콩커피? 이게 뭐까? 아무튼 연유커피를 사왔어요 캠핑장이 밤이 되면 어두워져서 딱히 뭐 필요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야경이 보이는 캠핑장을 좋아해서 영암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좋아라 하는 편이었거든요 여기는 야경이 더 미쳤어 저 멀리 보이는 게 부여대교인가? 무슨 대교 같아요 그래서 차들이 엄청 조그맣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촬영하는 거 들켰어? 촬영하는 거 들켰어? 제가 물을 안 사와서 지금 다시 매점에 물 사러 가고 있어요 물 2리터 있잖아 테이블이 왜 이렇게 척척한가 했더니 이슬이 벌써 막 이렇게 내렸나봐 100ml 저 친한 언니가 물량 조절을 못 하는 거 같다고 계량컵을 사줬거든요?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 컵이 없다 내가 오늘 컵을 안 가지고 왔어 여기다가 하면 될 거 같아요 여기다가 하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강이 물 담아 다니거든요 한 이 정도? 토이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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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이 코 고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그리고 여기가 여름 장박을 봤더라고요 근데 리스트 보니까 꽤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장박 시작 전에 오길 잘한 거 같아요 여기 프리미엄 사이트 뒤편에 조명들 많이 켜진데 보이시죠? 거기가 두가족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엄청 크고 완전 독립 사이트 친구들끼리 오면 진짜 좋을 거 같아요 11시 반인데 아직도 앉아서 묵어있어요 뭔가 저 캠핑하는 거 보면 용기가 생기지 않으세요? 쟤도 저렇게 혼자 캠핑을 다니는데 나도 완전 가능하겠구나 진짜 귀여워 잘 잤어? 귀여워 꼭 자자 꼭 자자 꼭 자자 ㅇㅇ ật櫨 개인 개소때 화장실 처음 주워보셨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귀엽죠? 내일 아침은 쭈꾸미 삼겹살 너무 설레 설레는 마음으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보이긴 하네 긴강이 천천히 가 왜 이렇게 강아지 있었어 어쩌봐 갈 수 있어? 안 무서워? 지금 10시 덜 됐거든요 일단 한 20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좀 더울 것 같아서 미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 길 같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어떤 애기 강아지가 강이 보고 너무 짖어서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잘 벗네? 너무 멋있네 우리 강이? 진짜 잘 벗네 너무너무 잘 벗어 예쁘 죽겄네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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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올라가왔어? 이야 강이 진짜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겠다 그치 누나도 먹고 싶다 강아 와 진짜 맛있어 우와 완전 부러운데? 여러분 이거는 드라이기인데 아까 강이가 물 웅덩이를 밟아가지고 발을 좀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들어와 얼려 들어와 얼려 앉아 발 말려 잘했어 이쁜이 들어가서 시골 있었네? 들어가서 시골 있었네? 우쩌쩌쩌쩌 우쩌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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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정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용해도 될 거 같고 저는 파워뱅크 가지고 다니면서 쓸려고 산 거거든요 소리가 꽤 커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실테 쓰는 게 좋을 거 같긴 해요 당황 여보세요 아 네네네 투사이트 존 위쪽으로요? 저는 어제 노란 컨테이너 박스 있는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캠핑장 사유지가 아니래요 투사이트 존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밥 먹고 있다가 강이 일어나면 갔다 와보려고요 어제 캠핑을 갑자기 오게 돼서 배달의 민족에서 밀키트 사가지고 왔어요 지금 밖에는 약간 햇빛이 이쪽으로 비추거든요 그래서 등이 좀 뜨거운데 여기 텐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다 귀여워 귀여워 강이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미안해 안 해 밖보다 텐트 안이 훨씬 더 시원해서 지금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밀키트 시킬 때 참기름이랑 마요네즈도 준다 했었거든요 김이랑 이제 안 왔네 방금 알았어 맛있게 생긴 마요네즈 있었으면 더 맛있어겠다 쭈꾸미가 통통해요 진짜 통통하죠 부들부들해 음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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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리면 자 응 응 빨리 들어와서 낮잠 자 강아지 간식 강아지 햇빛이 좋구나 네 다행히 대신 배고파 자, 집! 또 좋지, 여기가? 바퀴 따다대? 에헤, 웃는가봐 그건, 붕은? 저세게만 세게만 아유, 나 기다렸어, 이쁘니? 이쁘니 기다렸어, 누나? 아이고 귀여운 거 우주 밥에 힘을 받고 물은 밥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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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에. 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다려 강이가 퇴질 준비할 때 항상 처음에 먼저 들어가 있으려고 하더라고요.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라고 해가지고 시동 켜놔야 된다 해서 그 김에 강의 차 안에 넣어 놨어요 업데이트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빨리 철수 하려구요 진짜 짐을 이번에 엄청 조금 가지고 와서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말려 놓고 있는 매트만 여기 위에 올리면 되고 무자미랑 이불 아이스박스 폴딩 박스는 2열에 있구요 이게 짐이 끝이에요.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가장 적은 것 같아요. 누나 여기 있는데 왜 아 아 아 으 끼리 여기 인것 같은데 이제 풀이 너무 우석해서 안 될것 같아요 강희! 나와! 강희 가자! 미안해! 힘주지 말고 가자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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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늘 밑에 앉아있으니까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강희 간다고? 간다고? 약간 옛날 기억 뭐 저런 게 있나? 꼭 캠핑 끝나고 집에 갈 때만 태워달라고 저렇게 울더라고요 그럼 강희와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낑낑대고 있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아이고야 운다 울어 원진이 알았어 아이고 엣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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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나 디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